아들에게 한 복수 옛날에 경상도 영천 사람인 이형상이라는 자가 제주 목사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부임을 하여 섬 안을 돌아다녀 보니 정말 당이 많고 절들도 거의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과 절에는 매일 굿하는 소리가 그칠 데가 없었고 사람들은 농사지을 생각은 않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곰 무당을 부르거나 당을 찾아가 굿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관가에서 백성을 모아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나는 절에 간다 나는 당에 간다 하여 모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이만큼 백성들은 관리들보다는 무당을 더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는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 굿하는 곳에 몰래 들어가 굿을 구경하다가 밤이 이슥하자 무당 한 사람을 데리고 관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무당을 끌어안치고 문초하기 시작했어요. 여봐라 굿을 하면 귀신이 나타나느냐 예 저와 같은 처지에 어찌 귀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저 같은 주제에는 헛소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굿을 하는데도 귀신을 못 볼 리 있느냐 이름 있는 무당들은 볼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제 처지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있긴 있는 것이냐 예 그러하다 하옵니다. 이 목사는 그 무당을 돌려보내고 제주도를 한 바퀴 돌면서 당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신령이 세지 않다는 규모가 작은 당부터 부수기로 했어요. 무당들에게 굿을 하게 하고 신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봐도 귀신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귀신이란 게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섬 안에 있는 모든 당과 절을 부수기로 결심했어요. 목사 일행이 그렇게 당을 부수면서 광정당이라는 큰 당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말을 끌던 시종이 당 근처까지 이르자 갑자기 말라를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또나리 이곳 광정당은 신령의 세기로 유명합니다. 말에서 내려서 지나가셔야 합니다. 시종은 머리를 땅에 닿도록 엎드린 채 간곡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섬 안에서 내가 말에서 내려서 지나가야 할 곳이 어디 있단 말이냐 목사는 시종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기까지 했지요. 사또나리 그냥 지나가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말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그리 하느냐 내 말이 무함하구나 시종이 아무리 강국하게 말해도 목사는 듣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말을 탄 채 지나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더 이상 걷질 못했어요. 화가 난 목사가 호령호령하여도 말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이나 제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않던 말이 그만 그 자리에 고꾸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봐라 여기 다른 말을 대령하여라 화가 난 목사가 호통을 치며 그 위험을 내세웠으나 누구도 얼른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결국 다른 말을 타고 그 당 앞을 지나가는데 다시 그 말도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는 이 당에는 정말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종들을 시켜 이 당에서 굿을 나는 무당을 불러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굿을 할 준비까지 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무당이 오고 이웃 마을에서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굿 준비가 다 되었어요? 네 이놈, 내가 굿을 제대로 하여 저 당의 귀신이 내 앞에 나타나도록 하여라. 목사는 발발 떠는 무당을 꿇어 앉힌 후 추상같이 명을 내렸습니다. 무당은 거역할 수 없어 굿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굿을 하였습니다. 굿이 계속되는 동안 목사는 그 주위 마을에서 총질 잘하는 포수들을 대령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얼마 동안 굿은 계속되었어요. 무당은 북과 뾱가리를 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굿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서너 시간 동안 굿을 하는데 큰 구렁이가 차려놓은 재상 앞으로 쓱 나타났습니다. 모여 선 사람들이 모두 놀란 것은 물론이나 목사는 너무나도 의외의 일에 놀라면서도 그 구렁이를 처치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수들이 총을 쏘고 창을 던졌어요. 그 구렁이는 꿈틀거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태워버렸어요. 이렇게 광정당 귀신을 물리친 이 목사는 당 귀신을 물리치는데 더욱더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섬을 돌아다니며 당이란 당은 모두 부수어버리고 그곳에서 굿을 하며 백성들을 괴롭히던 무당들은 모두 농사를 짓게 하였어요. 그런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목사가 혼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참인데 하얀 백발 노인이 나타났어요. 사또 주무시오 이 목사는 차림과 목소리가 하도 엄숙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 뇌시온지 나는 저 김영마을에서 왔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목사는 아무래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공손하게 대하였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오 그런데 사는 곳이 노추하여 여간 불편하지 않소 내 집 울담도 모두 허물어져 버리고 말이 아니오 그래서 내 목사께 이렇게 정원을 하는 것이오 노인은 자기가 묻혀있는 묘가 아주 황폐해져 있다는 말을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노인이 사라지고 목사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당들을 부숴버린 뒤라 꿈자리가 늘 사나웠던 터인데 그 노인을 만나고 나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시종을 불러 앞세우고 말을 달려 김영마을로 갔어요. 몰래 이리저리 마을 부근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마을 구석지에 오래도록 손보지 않아 황폐해진 골총을 발견하였습니다. 큰 무덤이었는데 지금은 임자 없는 무덤처럼 되어 있었어요. 흔적도 없었습니다. 목사는 마을 이장을 불러 그 무덤의 내력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는 마을 사람들을 모으도록 이장에게 명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모이자 예를 갖추어 계사를 드리고 맷자리 안에 자란 가시덩굴 같은 것들을 다 배워냈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성묘를 낳았지요. 그리고 얼마 후였어요. 목사는 밤중에 전해왔던 그 백발 노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덕분에 이제는 좋은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노인은 말을 마치자 곧 사라져버렸습니다. 목사는 기이하게 여기면서도 꿈에 들은 그 노인의 청을 들어주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였습니다. 밤중에 그 백발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또나리 급히 재주를 떠나십시오. 노인은 다른 말은 더하지도 않고 이 한마디만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목사가 언급결에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세 번이나 나타난 그 백발 노인의 말을 그냥 넘겨버릴 수 없었지요. 목사는 황급하게 행장을 차리고 몰래 가까운 폭우로 급히 나갔습니다. 어서 배를 띄워라. 마을 이장에게 마을에서 제일 큰 배를 띄우도록 영을 내렸습니다. 목사는 급히 배에 올랐어요. 바람이 설렁설렁 불면서 배끼리 순조롭게 튀어갔습니다. 배는 바다 한가운데로 미끄러져 나갔어요. 파도가 새기로 소문난 제주바다를 넘어서서 목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뽀얗게 검은 구름이 낀 먼 제주 부근에는 큰 바람이 일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검은 바람이 점점 가까이 쫓아오는 것이 아닌가요? 이 목사는 밤에 나타난 그 백발 노인을 생각하고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급히 배를 몰았어요. 바람도 더 급히 뒤를 바싹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가 탄 배가 막 육지에 당도하자마자 목사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뒤를 바람도 막 쫓아와선 목사가 금방 내린 그 배를 뒤집어 엎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뒤흔들듯이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그 바람에 배가 뒤집혀 죽을 뻔하였던 것입니다. 그제야 목사는 밤에 나타난 그 노인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담을 잘 정리해준 은혜가 품으로 화를 면하게 해준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는 당 귀신들의 복수를 피하여 재주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성료를 해준 그 무담의 백발 노인의 덕분이었지요. 그를 해치려던 그 바람은 바로 그가 부숴버렸던 당을 지키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사에게 복수를 못하자 대신 그 아들들에게 복수를 했다는 사실을 이 목사는 고향에 돌아가서야 알았답니다. 소 잡고 얻음 맷자리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홀어머니가 여남은 살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는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욕심이 대단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 집안을 흥하게 하는 일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 끝에 남편의 맷자리를 잘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어느 날 그는 아들을 불러놓고는 예야 남들은 집에 돈이 많으니 육지에 나가서 유명한 시간을 모셔다가 맷자리를 본다고도 하는데 우리는 그럴 형편은 안 되지만 어떻게든 힘 닿는 데까지 알아봐야 할 게 아니냐 하고 아직 철없는 아들을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직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안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 모시는 일에 소홀해서야 되겠느냐 다시 어머니가 다그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 잘하는 시간을 모셔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 건넌마을에 강훈장 이라니가 맷자리를 잘 본다고 하는데 그분이라도 모셔다가 아버지 모실 곳을 알아보는 게 어떠냐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경황이 없어 임시로 아무데나 묻었던 것입니다. 홀몸인 내가 직접 갈 수 있느냐 그러니 내가 가서 사정하여 보도록 하여라 어머니는 아들을 이웃마을로 보내어 강훈장 강훈장 이라는 분을 모셔오도록 하였습니다. 불과 열두 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으나 어머니의 강국한 말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강훈장이란 지관을 청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강훈장은 어린아이를 따라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곧바로 방으로 들지 않고 돼지오리와 외양간을 한동안 살펴보았어요. 그러고는 자기를 데리고 온 그 아이에게 얘야 저 소를 잡으시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려라 하였습니다. 정말 엉뚱한 정이었어요. 그 집에서는 소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소가 아니라 어머니가 친정에 가서 얻어다 기르는 소였어요. 그런데 그 소를 잡으라 하니 어린아이 마음에도 어처구니 없고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엔 소가 없습니다. 저 소는 외삼촌댁에서 얻어다 기르는 것이라서 잡을 수 없습니다. 아들은 솔직하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이를 보던 어머니가 나와서는 손님을 맞으려다가 아들과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는 얘야 이리 좀 와라 하고 아들을 급히 부엌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무 말 말고 소를 잡겠다고 하여라.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에게 소가 어디 있습니까? 저 소는 외삼촌댁 소가 아닙니까? 그래도 잡겠다고 그래라. 이 어미가 달아서 할 테니. 아들은 어머니 말대로 부엌에서 나와서 강훈장에게 소를 잡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친정으로 졸다름쳐 갔지요. 손 아래인 동생을 보고 사정했습니다. 동생 딱 한 사정이 있어 왔네. 누님 무슨 일입니까? 저 매부의 맷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시간 어른을 정해왔는데 글쎄 소를 잡으라 하니 이 일을 어떡하면 좋으냐. 동생은 누님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누님 잡으라고 하면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를 잡으십시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친정 동생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는 어머니는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뒤이어 친정 동생이 소 잡는 백정을 데리고 누님 내 집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소를 잡았지요. 강훈장은 소를 잡아 대접 하는데도 한마디 고맙다는 인사 없이 방 안에 들어앉아 대접만 받았습니다. 맷자리를 보려는 눈치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소 한마리를 혼자서 몽땅 먹어 치우곤 하더니 어서 들에 나갈 제비를 차리게 하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강훈장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들로 나섰어요.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앞장서서 한참이나 한라산으로 올라가다가 야 소 백마리는 얻을 곳이다. 그런데 내가 한 마리를 먹어버렸으니 어떻든 소 아흔 아홉 마리는 부릴 거다. 하며 한 곳을 정해주더니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이는 그곳에 아버지를 이장하여 모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강훈장의 말대로 백여 마리 소를 집에서 기를 정도로 보좌가 되었다고 합니다. 쌀값 제대로 갚은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고각이라는 장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이었어요? 고각은 밤에 산디밭을 지키러 나갔습니다. 밭에 잘 여문 산디를 베어놓고는 묶어 걷어들이질 못했는데 밤에 지키지 않으면 도둑놈들이 다 가져가 버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온 고각은 밭 한평 구석에 비스듬하게 기대어서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이슥하자 쌀쌀한 냉기가 옷서포로 스며드는 게 으스스하고 춥기도 했어요. 그때 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으로 쿵 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고각은 가만히 동작만을 살폈지요. 그 괴한은 바탕 가운데로 들어가더니 주위를 한번 휘둘러 보고는 엎드려 베어놓은 별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게 어찌나 빠른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고각도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하는 거동이 너무나 당당하고 대담하여 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사이에 밭 가운데 있는 별을 한 반쯤 묶어서는 한 가운데로 모아놓고 짐을 꼬리기 시작했습니다. 짐 꼬리는 솜씨 또한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고각은 그냥 두었습니다. 그가 산디 묶음을 산처럼 쌓아 등에 짊어지고 일어나자 산디 밭이 휭하니 비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고각은 그의 뒤를 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산디 산디값을 톡톡히 받아내고야 말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날이 환하게 밝자 그 산디를 가져간 사람과 단둘이 만났지요. 왜 남의 곡식을 말도 없이 가져갔소? 고각이 좀 퉁명스럽게 말하기는 하였으나 정말 화를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곡식이 떨어져서 굶게 되었는데 당신 내가 부자란 말을 들었소. 구워달라고 해봤자 구워줄 것 같지는 않아 내가 한 짐 저 왔소. 나중에 틀림없이 갚을 테니 그리하시오. 상대는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이 아주 당당하게 자기의 심정을 말했습니다. 고각은 더 따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몇 년 후였습니다. 그 산디를 저간 사람에게서 산디값을 받아가라는 기별이 왔습니다. 그는 육지와 쌀 장사를 하는 사람 이었는데 이번에 장사가 잘 되어서 쌀을 한 배 싣고 왔으니 와서 받아가라는 거였어요. 고각은 때를 맞추어 갔습니다. 쌀을 가득 실은 그 사람의 배는 객가에 있었지요. 오랜만입니다. 전에는 제가 신뢰가 많았소. 오늘 갚을 테니 저 배에 올라가서 가져갈 만큼 가져가시오. 전에는 내가 벼딴으로 한 짐 저었으나 이번에는 당신이 쌀로 한 짐 저가시오. 그는 배를 가리키며 고각에게 마음대로 저가라고 말했습니다. 고각은 아무 말 없이 배 위로 올라갔지요. 그러고는 차근차근 쌀 가마니들을 포개놓고 세워놓고 하면서 짐을 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 안에 있는 쌀 가마니들이 고각에게는 한 짐 밖에 되질 않았어요. 고각은 배 안에 있는 쌀을 몽땅 한 짐에 지고 나오면서 더 가져가려 해도 쌀이 없어 이것밖에 못 가져갑니다. 하고 한마디 하였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있던 배임자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날 밤 자기가 너무 당돌하게 그 집 산디를 지고 온 게 미안했습니다. 저 힘에 한 번 싸움이라도 붙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온몸이 오싹했지요. 쌀값은 제대로 갚는군. 배임자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 답니다. 산삼을 얻은 부부 옛날 어느 산골에 가난한 과부가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에게는 밭도 없어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아서 살아가고 있었지요. 아들도 점점 자라면서 어머니를 따라 산으로 나무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자는 그렇게 나무를 해서 팔아서 살림을 꾸려 나갔지요. 그러나 어엿한 나무꾼이 된 아들은 나무를 해다 파는 일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보지런히 해봐야 별로 생활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고 뭔가 새로운 일이 없을까 하고 늘 생각했지요. 하루는 그 아들이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다가 나무는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산속으로만 들어갔습니다. 나무하기가 싫어졌고 꼭 그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산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평평한 잔디밭에 이르러서는 그냥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얼마 앉아있다가 깜빡 졸고 말았어요. 나무꾼이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등어리가 간지러웠습니다. 꿈인 것도 같고 생시인 것도 같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잠이 깼습니다. 잠이 깬 후에도 자꾸 등어리에 무엇이 꾸물거리는 것 같아서 그는 일어나 보았습니다. 그가 살펴보니 누웠던 자리에 무 같은 것이 솟아나 있었어요. 나무꾼은 그것을 쑥 빼보았습니다. 커다란 무 같기도 한데 무는 아니었어요. 신기한 물건이라서 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가뿐해지면서 힘이 솟는 거 같았어요. 그는 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걸음이 빨라졌어요. 한 발자국 옮겨 놓으려고 하는데 벌써 연함은 발자국이 옮겨지곤 했습니다. 몸이 하늘을 나는 것 같았지요. 그는 마을로 내려와서는 배가 고파서 어떤 주막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돈은 없었으나 우선 먹고 싶었어요. 그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주막집 여자가 쪼르르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상냥하게 말하면서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안방으로 들어가기도 뭐해서 퇴마루에 그냥 걸터 앉겠다고 해도 주인 여자는 한사코 그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우선 먹고 보자. 나무꾼이 이렇게 생각하고는 안내하는 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는 아주 맛있는 음식과 술을 가득 차려 들어왔어요. 그는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음식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인 여자는 그렇게 놀라는 그에게 염려 마시고 잡수십시오 하면서 잔에 가득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나무꾼은 그저 주는 대로 마신다는 생각에서 술을 쭉 들이켰지요. 그리고 차려온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채우고 나니 졸음이 스르르 왔어요.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어렴풋이 잠이 깨었습니다.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여러 술꾼들이 마구 그 주막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주인 여자를 불렀습니다.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럽소? 음식값도 내지 못할 주제에 아주 의젓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패싸움이 일어날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젊은이들이 두 패로 나누어져 있는데 싸워서 이기는 쪽이 그 주인 여자를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지요. 여자는 이야기를 다 하고는 훌쩍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여자 한 사람을 차지하여 무엇을 한단 말이오? 나무꾼은 좀 더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 두 패의 우두머리들이 모두 저를 탐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느 사람에게라도 그날 저녁에 시집을 가야 할 형편이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염려 말아요.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여 줄 테니.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있는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모를 일이었어요. 싸움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싸움패들과 상대하여 여자를 구할까요? 그때 되었습니다.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났어요. 가만히 문틈으로 내다보니 두 패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패는 서른 사람쯤 되었고 한 패는 연암은 사람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른 사람쯤 되는 패가 지고 있었어요. 얼마 있더니 한 패는 완전히 패하였는지 뿔뿔이 대문 밖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긴 패들이 기고 만장하여 떠들며 마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이 집 여자 주인은 영락없이 저들 대장에게 시집가야 할 형편이었어요. 왜 이리 시끄러워 좀 조용히 앉아있을 수 없어? 안방에 앉았던 나무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문을 확 치고 소리 질렀습니다. 떠들며 술을 마시던 그 패거리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소리 나는 쪽을 향해 눈을 불아렸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방해꾼 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놈이야? 그중에 제일 젊은 청년이 술상을 훅 밀치면서 일어났습니다. 나야? 왜 그래? 아니 뭐 술은 혼자 마시는 건가? 좀 조용히 하라고. 나무꾼은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모여있는 패거리들 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형편없이 초라한 친구가 시비를 거니 저놈이 정신이 돌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어디서 일어섰던 그 젊은이가 휘칸이 나무꾼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뒤로 벌렁 넘어진 것은 나무꾼이 아니라 바로 그 대들던 청년이었습니다. 이어서 여기저기서 술을 마시던 패들이 오르르 그에게 달려들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썩은 나무 넘어지듯 넘어지고 말았지요. 마지막으로 그 패거리에 대장이 마시던 술잔을 팽개치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그는 이미 마당한 귀퉁이에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나무꾼은 방에서 점잖게 나와서는 주위를 쓱 둘러보았어요. 그에게 달려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당 한편 구석에서 싸움을 구경만 하던 주막주인 여자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무꾼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을 구해주는 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그를 안방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마시는 음식과 술을 차려 올렸습니다. 여자는 처음이 나무꾼을 안방으로 청해 극진히 대접할 때부터 그의 사람됨을 모두 알고 한 것이었습니다. 주인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무꾼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싸움을 하여놓고도 도모지 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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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어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도무지 아리송 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자는 나무꾼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극진히 대접하였고 나무꾼 쪽에서도 자기에게 너무나 분이 넘치는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부부가 되어 사는데 하루는 어떤 노인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는 이 집에 아주 귀한 보물이 있는데 그걸 파십시오. 하고 아주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마침 여자는 밖에 나가버린 때여서 나무꾼의 생각에는 보물이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 집안에 아주 귀한 보물이 있다는 걸 알고 왔습니다. 그렇게 노인과 이야기를 주고 봤는데 마침 밖에 나갔던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부인은 그 노인의 말을 듣고는 여보 그거 있잖아요 그 가슴속에 있는 거 가슴속에 있는 거라니 나무꾼은 가슴을 뒤적였습니다. 그때 그 무 같은 것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이거 말이오? 옆에서 나무꾼을 바라보고 있던 그 노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옳지. 그거 맞아요. 그것을 파시오. 이걸? 나무꾼은 자기가 왜 이것을 지금까지 품고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더구나 그것을 귀한 물건이라고 사려는 그 노인이 더더욱 이상하기만 했지요. 얼마 남아주시겠어요?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달라는 대로 주지요. 노인은 값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비싼 값을 주고 살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나무꾼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흥정이 이루어져서 결국 그것을 500량 팔았습니다. 노인이 돌아간 다음에 나무꾼이 부인에게 물었어요. 그게 무엇인데 그 노인이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가는 거요? 부인이 놀라는 얼굴로 자기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곳까지 갖고 왔어요? 글쎄 나도 그게 이상하오. 사실 모르고 그냥 가져온 것인데. 부인은 혼자 웃기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산삼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걸 가슴에 품었으니 힘이 그렇게 세었고 당신 얼굴에 그런 힘이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이면 저를 구해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부인의 말을 듣고서야 나무꾼은 모든 것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대 부부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까지 모셔다가 그 산삼을 판 돈으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방귀대장 시합 옛날에 방귀를 아주 잘 뀌는 아주머니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 뀌었느냐 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렁주렁 달린 감을 딸 수 있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일단 감나무 밑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석당한 거리를 두고 감나무 밑으로 간 다음엔 엉덩이를 살며시 듭니다. 그러고는 힘을 모아 방귀대포를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감나무에 달려있던 감이 후두둑 떨어져 내린답니다. 사람들은 높은 나무에 매달린 과일을 따지 못하면 방귀쟁이 아주머니를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방귀 한 방만 뀌어주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 건너 마을에 방귀를 잘 뀌는 아저씨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 아저씨는 세상에서 자기 방귀가 제일 센 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상대가 이웃마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저씨는 자기 방귀가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네 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어디 갔는지 아주머니는 안 보이고 그 집 아들이 바깥 아궁이 앞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는 어디 가셨니? 윗마을 잔치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왜 찾으시나요? 너희 어머니 방귀가 세다고 하기 얼마나 센가 보려고 왔지. 아무리 그래도 내 방귀만은 못 할걸? 아저씨 방귀가 아무리 세어도 우리 어머니한테는 못당해요. 우리 어머니 방귀가 훨씬 셀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몹시 화가 났어요. 조그만 녀석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들 쪽에다 대고 방귀를 꼈습니다. 그러자 방귀바람에 날려서 아들이 그만 아궁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궁이 속으로 들어간 아들은 구들 장을 지나 굴뚝 밖으로 쑥 튀어 나왔습니다. 검댕이 시커멓게 묻은 얼굴로 말이에요. 우는 아들을 두고 아저씨는 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잔칫집에 갔던 아주머니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들이 얼굴에 시커먼 검댕을 묻힌 채 울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이랬어 아들은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화가 난 아주머니는 절구 꽁이를 들고 아저씨를 뒤쫓아 갔어요. 아저씨는 그새 강을 건너 맞은편 언덕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걸 본 아주머니는 휙 돌아서서 절구 꽁이를 궁둥이에 대고 방귀를 뀌었습니다. 절구 꽁이가 대포알처럼 쌩 하고 날아갔지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 뒤돌아본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절구 꽁이가 자기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거든요. 아저씨는 얼른 궁둥이를 들고 아주머니 쪽으로 방귀를 뀌었습니다. 날아오던 절구 꽁이는 아저씨의 방귀바람에 다시 아주머니 쪽으로 날아갔답니다. 그걸 본 아주머니가 그냥 있을 턱이 있나요? 더 힘을 주어 맞방귀를 뀌었지요.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한나절이 넘도록 강가에서 방귀 시합을 벌였습니다. 그 바람에 죄없는 절구 꽁이만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한 채 공중에서 파르르 떨다가 강물 속으로 풍덩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때 강에서 놀던 물고기들이 절구 꽁이에 맞았는데 새우의 등이 휜 것은 바로 그 때문 이라고 합니다. 가자미는 누구방귀가 더 센지 누나를 이쪽 저쪽으로 굴리며 구경하다가 그만 한쪽으로 눈이 돌아가고 말았고 그 부근의 물고기들은 너무나 놀라 그 강쪽으로는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효자가 된 모자란 아들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어요. 조금 모자란 데가 있었지만 아들은 날마다 남의 집에 가서 일을 거들어주고 받은 품삭스로 어머니를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었어요. 그날도 아들은 이웃마을에 가서 일을 해주고 품삭스로 서푼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귀한 돈을 행여 잃어버릴 세라 손에 꼭 쥐고 집으로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목이 마른 겁니다. 아들은 우물 옆에 돈을 놓아두고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 손이 허전한 겁니다. 돈을 우물가에 놓고 그냥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부랴부랴 우물가로 달려갔지요. 하지만 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들은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얘야 왜 그렇게 기운이 없느냐 돈을 우물가에 놓고 왔는데 다시 가서 보니 누가 가지고 가버렸어요. 처음부터 손에 쥐고 온 것이 잘못이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게 아니냐 내일은 품삭스를 받거든 꼭 주머니에 넣어 오너라. 예 어머니 다음날 아들은 또 이웃마을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나니 주인이 수고했다며 품삭스 주는데 돈 대신 강아지를 주는 겁니다. 품삭스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라고 했지?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고는 강아지를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강아지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답니다. 아들은 억지로 강아지를 주머니 속에 넣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만 주머니가 툭 뜯어지고 만 겁니다. 강아지는 냉큼 도망가 버렸어요. 이번에도 아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털레털레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얘야 품삭스는 잘 챙겨 왔느냐? 어머니가 시킨 대로 품삭스로 받은 강아지를 주머니에 넣었는데 도중에 도망가 버렸어요. 강아지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끈으로 끌고 왔어야지. 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은 묶어서 끌고 올게요. 다음 날 일을 마친 아들은 이번에는 품삭스로 강아지가 아니라 생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제 어머니에게 들은 말만 생각하고 생선의 머리쪽을 끈으로 묶어서 질질 끌고 간 겁니다. 흑토성이가 된 생선은 집까지 가는 동안 살점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뼈만 남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기가 막혔지요. 아이고 이 녀석아 생선을 끌고 오면 어떡하니 이런 것은 종이에 척 싸서 어깨에 메고 왔어야지. 어머니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또 일을 하러 갔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니 주인이 품삭스로 당나귀를 주는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종이에 썬덤? 하지만 어머니 말을 잘 듣는 아들은 이번에도 어머니가 시킨 대로 당나귀를 큰 종이에 쐈습니다. 그러고는 어깨에 둘러맸지요. 당나귀가 마구 발버둥을 치는데도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고을 원님이 그 옆으로 행차를 하고 있었어요. 그 속에는 원님의 딸도 있었는데 그 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씨름씨름 앓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목에 가시가 걸린 것이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요. 아무튼 행차를 하던 원님 딸은 아들이 종이에 싼 당나귀를 둘러매고 낑낑거리며 가는 모습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목에 걸려있던 가시가 쑥 빠져 원님의 딸은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죽을 병에 걸릴 줄 알았던 딸이 낫자 원님은 기뻐하며 아들을 불러 말했어요. 내 덕에 내 딸의 병이 낫게 되었구나. 정말 고맙다. 그런데 너는 왜 힘들게 당나귀를 둘러매고 가느냐. 아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말을 그렇게 잘 듣다니 좀 모자라기는 하지만 참으로 효자구나. 여봐라 효성 깊은 이 아이에게 상을 내리도록 하여라. 원님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큰 상을 받은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날개를 잃은 사람 옛날 제주도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 아주 잘나고 영리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가난하여 농사짓는 걸로는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집신을 삼아서 장에 가서 팔기도 하였습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아버지를 도와서 밭에 가서 심부름도 하고 집신 삶는 일도 도와드렸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을 제주읍으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주문 주문 맡아두었던 집신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아들은 아주 빨리 다녀왔습니다. 지금쯤 걸음걸이 걸음걸이 걸음걸이였어요. 아버지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틀림없이 이 녀석이 보통놈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부터 아버지는 몰래 아들의 행동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냇가로 목욕을 갔는데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목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치를 채고는 혼자 먼저 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너 혼자 천천히 하고 오너라. 이렇게 말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척하고는 몰래 숲속에 숨어서 아들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헤엄을 잘 쳤어요. 순식간에 냇가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헤엄쳐가곤 했습니다. 마치 나는 것처럼 빨랐어요. 그렇게 얼마 동안 헤엄을 치던 아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바위에 올라가 두 팔을 벌리고 푸른 하늘을 향해 크게 숨을 내쉬고는 다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는 아들의 겨드랑이에 시커멓게 나 있는 날개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아들을 보는 게 무서워서 집으로 다름질 치듯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도 모두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날부터 그들 부부는 이 일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응당 응당 자기들 손으로 아들을 죽이든가 아니면 관가에 알려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여보 저놈을 우리 손으로 죽일 수야 없지 않소. 그러니 그놈의 날개만 잘라버리는 게 어떻겠소. 남편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럴 테지요. 날개만 없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그 애를 죽이지 말고 날개만 잘라버립시다. 그리고 이 일은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부부는 이렇게 단단히 약속하고는 그 날개만을 잘라버릴 궁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 부부는 약속을 하고서 아들에게 술을 많이 먹였어요. 얼마 후 취해 쓰러진 아들의 옷을 벗겼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위로 그 날개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얼마 후에 잠에서 깨어난 아들은 겨드랑이를 만져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날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부모들이 잘라버린 것을 알고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주룩주룩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로 그는 아무 말 없이 잘 자랐어요. 자랄수록 힘이 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간에서는 싸움이나 시름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저 부지런히 일만 했습니다. 혼자서도 한 연아문 사람 몫은 거뜬히 해냈어요. 그의 부모들은 그가 힘을 쓰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날개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마음을 놓았답니다. 그렇게 날개를 잃어버린 그는 그런대로 일생을 잘하는 미련한 장사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말 재간이 좋은 사람 지금의 서귀포시는 옛날에는 서귀진이라 해서 외구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대가 주둔에 있었던 작은 마을 이었습니다. 변신은 이 서귀진을 지키는 낮은 계급의 군졸이었어요. 그는 비록 낮은 계급이긴 했으나 말재간이 좋아서 어려운 일을 말로 잘 넘기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서귀진에서 제주성으로 급한 일이 있어 뛴 반 걸음 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길가 밭에서 김을 맺던 일꾼들이 변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변씨가 지나간다. 저놈에게 거짓말을 시켜볼까? 그는 이렇게 수근거리는 걸 모두 듣고 있으면서도 시치매를 떼고 그 곁을 그냥 지나가려 했어요. 변씨, 자네 거짓말을 잘한다는데 거짓말 좀 해봐라. 일꾼 중에서 한 사람이 고약스럽게도 놀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변씨는 속으로 화가 불끈 일어났으나 참았지요. 세상에 나서 거짓말 좀 해보라는 사람은 처음받고 또한 자기를 놀림감쯤으로 생각하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심심한데 거짓말 한마디 해보지 다른 사람들도 같이 깨어들어 말했어요. 변씨는 버럭 화를 내면서 나 지금 바빠서 거짓말이고 뭐고 다 귀찮소 하며 퉁명스럽게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일꾼들은 변씨를 그냥 보내지 않을 듯 다시 재촉하며 말했지요. 그 거짓말 놔뒀다가 어디 했을 거야. 어디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이 사람들 일이나 하지 무슨 거짓말을 거저듣겠다는 거요? 나 지금 바빠요. 바쁘다니 무슨 일인데? 사람들은 바쁘다는 말에 더 호기심이 나서 다그쳤습니다. 지금 서귀진의 외놈의 배가 여러 척 쳐들어오고 있소. 어서 제주성에 가서 알려야 하오. 변씨는 한마디 뱉듯이 말하고는 그냥 가려 했습니다. 아니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시오. 외놈의 배가 쳐들어왔다니요? 사람들은 놀라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말도 마시오. 외놈의 배가 수십척 쳐들어와서 지금 서귀지는 대 난리요. 변씨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일하던 것을 내버려두고 정신없이 산속으로 내닫기 시작했습니다. 외놈이 쳐들어왔다는데 이리 고마고 생각할 게 없었지요. 그들은 걸음아 나살려라 하면서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 있던 변씨는 혼자 길길 웃으며 멍충이 같은 놈들 거짓말을 하라 해놓고 놀라기는 왜 놀라 하며 배꼽이 끊어질 듯이 웃으면서 달아나는 사람들을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서귀진을 지키는 군졸들의 책임자인 조방장이 변씨를 아주 못살게 굴었어요. 보아하니 꾀가 비상하고 거짓말도 척척 해대는 이놈을 그냥 놔두었다가는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늘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변씨는 이 조방장을 골탕먹일 일만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하루는 조방장이 변씨를 불러서는 자기집의 심보름을 시키려 했습니다. 자네 우리집에 뭘 좀 갖다주게. 조방장은 새로 만든 쟁기를 제주성 안에 있는 자기집까지 갖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안심이 못마땅하였으나 그렇다고 변씨로서는 거절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집을 자네 모르지 제주성 안에서 제일 큰 집이야. 제일 큰 집이란 말은 허풍이었습니다. 자기네가 잘 산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한번 해본 소리였지요. 그런 다음에 조방장은 제주성 안 자기집 위치를 소상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씨는 듣는 둥 마는 둥 예예 하고 대답만 했어요. 변씨는 그 무거운 쟁기를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조방장을 골탕 먹일까 생각했어요. 등에 짊어진 쟁기는 보아하니 참나무로 만든 새 쟁기 였습니다. 이것은 필시 어느 백성에게서 뇌물로 받은 것이거나 아니면 부활을 시켜서 만든 것임에 틀림없었지요. 더구나 요즘은 참나무는 함부로 베지 말라는 목사의 엄명이 내려진 때였습니다. 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쟁기 하나면 조방장을 충분히 골탕 먹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안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대충 귀 너머 들어서 조방장 내 집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모르는 척 하고 쟁기를 진 채 목사가 이를 보는 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안에서 제일 큰 집이라면 틀림없이 동원이었어요. 동원에 이르자 문을 지키던 나졸들이 창을 들이대며 막아 섰습니다. 이놈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느냐 나는 서귀진 진졸 변씨인데 우리 조방장님이 이걸 이 집에 가져가라 해서 왔소. 나졸들은 그가 갖고 온 쟁기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이놈아 여기는 너의 조방장 내 집이 아니다. 여기는 목사께서 사모를 보시는 동원이다. 어서 썩 물러가라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무슨 말씀 우리 조방장님이 성안에서 제일 큰 집이 바로 자기네 집이라고 하셨는데 변씨는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졸들은 조방장의 말에 필시 무슨 음모가 담겨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변씨를 목사 앞으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목사는 변씨의 이야기를 듣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이놈 서귀진의 조방장은 서귀진을 지키는 일에는 마음이 없고 개인의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으니 이것은 어미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더구나 허가 없이 잡나무를 베어 개인의 물건이나 만들어 그것도 국록을 먹는 진조를 시켜 집에까지 가져가도록 한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 어미 다스리도록 하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목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야단이 났지요. 이를 보던 변씨는 겉으로는 겁을 먹은 척했으나 속으로는 이놈 잘되었다 나를 못살게 굴더니 하면서 낄낄 웃었답니다. 결국 그 일로 조방장은 파직되고 말았답니다. 병동이 이야기 어느 시골에 자식이 없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여유있게 살면서 걱정이 없었으나 자식이 없어 쓸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나이가 마흔이 넘어서 자식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쟁기를 차려 밭으로 밭갈러 나가고 부인은 남편을 위하여 집에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밭에서 부지런히 밭을 가는데 부인이 점심을 가져왔어요. 부부는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날은 부인이 특별히 술도 한 병 갖고 와서 남편은 반주로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식사를 끝낸 남편은 점심 그릇을 치우게 하고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는데 부인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다시 남편에게로 다가왔어요. 아니 당신이 마신 술병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술병을 들고 왔습니다.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아주 작은 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병 밖으로 꺼내자마자 갑자기 커졌는데 아주 귀여운 아기였어요. 그 아기는 그들 부부의 눈앞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에는 아주 큰 소년이 되어 버렸지요. 두 부부는 아기를 얻지 못하여 걱정하던 참이라 다행이라 생각하여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병에서 나왔다고 해서 병동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너무나 몸집이 크고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먹는 밥에 열 배는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배가 고프다고 야단 이었지요. 아들을 얻게 되어 좋아하였던 그들 부부는 이제는 양식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로 여유 있었던 살림이었지만 그 아이가 들어온 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 이면 한숨을 쉬면서 걱정했지요. 아이는 어느새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도 장사였어요. 그러기에 그들 부모는 더더욱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상한 눈으로 그 병동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병동이는 부모들에게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소자가 부모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아무 일 없이 이 집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작별 인사를 올리려 하옵니다. 막상 떠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섭섭하기 그지 없었으나 그렇다고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형편도 못되어서 부부는 그 아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떠나는 아들을 위하여 그동안 배불리 먹어보지 못한 밥이나 마지막으로 실컷 먹여보내려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병동이는 갈 곳을 정하지도 않은 채 집을 나왔지요. 병동이는 무작정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므로 그저 가는 데까지 가보려 하였어요. 배가 고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길가에서 잘 수도 없는 일이어서 힘을 내서 걸었지요. 주위가 어슬러슬레 지도록 걸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노라니 저 멀리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은 아닌 것 같은데 불이 보이는 것이 이상했으나 우선 불을 보니 반가움이 이뤘습니다. 그는 더 힘을 내어 빨리 걸었어요. 다가가 보니 외따로 떨어진 큰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이질 않았어요. 빈집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인데 하룻밤 묵어 갑시다. 그는 대문을 흔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대문을 흔들어도 대답은 없었지요.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대문이 열렸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나타난 사람은 아주 예쁜 처녀였습니다. 머리를 땋아 내린 모습이 열일고여덟 쯤 되는 처녀였지요. 병동이는 쑥스러웠으나 사정을 냈습니다. 처녀는 한동안 병동이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동이는 여자를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룻밤 묵어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곳에 계시면 위험한 일이 닥칠 것입니다. 처녀는 이 집안의 사정을 자세하게 말하였습니다. 밤이면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 집 식구들을 잡아가곤 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바로 자기가 잡혀갈 차례라는 것이었지요. 그동안 집안 식구들은 모두 잡혀가서 틀림없이 모두 죽었을 거라고 말하면서 처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말아요. 내가 그 괴물을 잡아줄 테니 안심하고 있어요. 병동이는 우선 처녀를 난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뒤져서 예전에 쓰던 칼과 활을 찾아냈지요. 처녀가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병동이는 칼과 활을 손보았습니다. 저녁을 마친 다음 병동이는 몰려오는 졸음을 참으며 대문 뒤에 숨어서 괴물을 기다렸어요. 몽둥이와 칼과 활을 옆에 놓고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우렁우렁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요란스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툭하니 무엇이 마당으로 내려섰어요? 가만히 보니 사람 키에 배눈대는 것이 마당을 가로질러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병동이는 활을 켜놓았어요. 괴물이 막 마루로 올라가려 할 때 활이 휭하며 괴물의 머리에 박혔습니다. 괴물의 윗몸이 비틀비틀할 때 병동이는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 그 괴물의 머리를 다시 내리쳤지요. 괴물은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처녀가 나와서 병동이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동이는 괴물을 뒤둘 및 옥나무에 달아매고는 들어와 자리에 들었지요. 그러고는 고코를 골면서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난 병동이는 뒤둘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뽕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할 괴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뽕나무채 없어진 것입니다.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살펴보니 그 처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괴물은 뽕나무채로 처녀를 데리고 가버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병동이는 집을 나서서 괴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뽕나무가 땅을 스쳐간 자국을 따라서 쫓아갔지요. 한참 간호란이 어떤 굴 앞에서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 괴물이 바로 이 굴 속에서 사는가 보구나. 그는 사람이 겨우 드나들만한 굴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그 굴 안에 다른 세상이 있었어요. 아주 넓은 땅에 숲이 있고 강이 있고 그리고 여러 채의 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세상에 나서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병동이는 어깨에 둘러맨 활을 한번 확인하고 또 허리에 찬 칼을 만져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놈을 살려둘 수 없다고 단단히 다짐하면서 그 늘어선 기와집 중에 제일 큰 집으로 걸어갔지요. 그 집에는 다행히 그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괴물은 집을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녀는 병동이를 무척이나 반갑게 맞이했어요. 병동이는 처녀와 함께 괴물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녀의 말로는 오랫동안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 괴물이 석 달 동안 잠을 자는데 그때를 잘 이용하면 그를 죽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쓰는 칼이나 활로는 그 괴물을 죽일 수 없다고 했어요. 병동이는 숨어서 괴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때가 되어 나타난 괴물은 저녁을 먹고 곧장 그의 방으로 들어가서는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코 고는 소리가 꼭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병동이는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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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괴물이 칼을 차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칼이나 활로는 괴물을 무찌를 무찌를 없다고 했으니 병동이는 괴물이 차고 있는 칼을 빼내기로 했습니다. 잽싸게 그 칼을 빼내어 괴물을 물리쳤어요. 그렇게 병동이는 그 괴물을 물리치고 처녀를 데리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처녀는 식구들의 원수를 갚은 병동이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몇 번이나 치아하고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모두 병동이에게 주었어요. 하지만 결국 병동이와 그 처녀는 서로 결혼을 나여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정생의 사위가 된 머슴 옛날 어느 고울에 사는 지체 높은 영감님이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간 슬아의 자식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영감님은 아들을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커가면서 점점 영감님의 속을 썩이는 거예요. 하라는 글 공부는 안 하고 날마다 산으로 들러 쏘다니며 활 쏘기만 했습니다. 조금 더 크면 괜찮아지겠지. 영감님은 영감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무살이 될 때까지도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 나이가 되도록 낱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농사짓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매일 쏟아내기만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얘야 제발 정심 좀 차리고라. 도대체 어찌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을 쳐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이 든 영감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보다 못한 영감님은 벌컥 화를 내며 아들을 내쫓았어요. 너 같은 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정승사위가 되기 전에는 아예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말거라. 그 말은 정신을 차리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고지곳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려면 정승의 사위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던 아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승사위가 되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요. 정승사위가 되기 위해 아들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아들이 산길을 걷고 있을 때 였어요. 어디선가 난생 처음 보는 알록달록한 새 한 마리가 시르릉 하고 울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시르릉 우는 새가 다 있네. 아들은 화살을 쏘아 시르릉 새를 잡았답니다. 그러고는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라 새를 구워 먹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디선가 시르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발걸음을 멈추면 소리도 뚝 그쳤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아들은 온몸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랬더니 저고리 섭에 시르릉 새의 깃털 하나가 붙어있는 겁니다. 그걸 떼어내고 나니까 걸어도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깃털 때문에 소리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된 아들은 끈으로 깃털을 묶어 활에 매달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길을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빗죽 빗죽 하고 우는 새가 날아가는 겁니다. 아들은 그 새를 잡아 또 구워먹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빗죽 빗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깃털이 또 붙어 있었던 거지요. 아들은 깃털을 떼어 다가 시르릉 깃털이랑 같이 묶었어요. 그러고는 시르릉 빗죽 소리를 내며 걸어 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라뽕 하고 오는 새가 날아가는 겁니다. 아들은 그것도 잡았어요. 이 깃털도 소리가 날까? 궁금해진 아들은 한라뽕 새의 깃털을 몸에 붙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걸을 때마다 한라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들은 한라뽕 새의 깃털도 함께 매달고 갔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한 아들은 정승집을 찾아가 머슴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댁사위가 되는 일만 남았구나. 하지만 어디 그게 될 법한 소리야? 보될 것 없는 시골뜨기 머슴 따위를 정승집에서 사위로 삼아줄 리가 있을까요? 그러나 머슴이 된 아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정승집 딸이 나들이를 가게 된 겁니다. 머슴은 가마꾼 하나를 구슬려서 제가 대신 가마를 메고 갔어요.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요? 머슴은 정승딸이 잠깐 쉬려고 가마에서 내린 사이 슬그머니 깃털 세 개를 정승딸의 저고리 앞서 패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정승딸이 걸을 때마다 시르릉 빗죽 한라뽕 소리가 났겠지요? 정승딸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소리가 뚝 그쳤어요. 그런데 걸음을 옮기면 또 시르릉 빗죽 한라뽕 하는 겁니다. 정승딸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시르릉 빗죽 한라뽕 시르릉 빗죽 한라뽕 하니 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정승딸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니 정승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부르고 점쟁이를 불러온다 푸다거리를 한다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딸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정승은 문 밖에 방을 내다 붙였습니다. 내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노라 하고 말이지요. 머슴은 이때다 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간마님 제가 아가씨의 병을 고쳐보겠습니다. 옛끼놈아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내 딸의 병을 고친다는 말이냐? 분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누가 압니까? 혹시 제가 아가씨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방법도 없고 해서 정승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머슴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방으로 들어간 머슴은 진맥을 하는 척하다가 딸의 저고리 앞섭해서 한라뽕새 깃털을 살짝 빼내고는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걸어보십시오. 정승 딸이 일어나 조금씩 걸었어요. 그랬더니 시르릉 빗죽 소리만 나는 겁니다. 한 가지는 고친 것 같습니다. 머슴은 시체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정승은 몹시 기뻐하며 머슴을 극진하게 대접했지요. 대접을 잘 받고 난 머슴은 이번엔 빗죽새 깃털을 슬쩍 빼냈습니다. 그러자 이젠 시르릉 소리만 났어요. 정승은 더욱 극진하게 대접을 하며 어서 나머지 소리도 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머슴은 조금 더 뜸을 들이다가 시르릉새 깃털도 마저 빼주었답니다. 드디어 딸의 병이 났자 정승은 약속대로 머슴을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승의 사위가 된 아들은 색시를 가마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들을 내쫓고 시름에 잠겨있던 영감은 아들이 진짜 정승 사위가 되어 돌아오자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그 사이 철이 들었는지 집에 돌아온 아들은 글공부도 열심히 하고 농사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 모습을 한 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겨우 몇 가구가 모여 부락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거위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다가 팔아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일곱 형제가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들도 모두 배를 타고 멀리 멀리 나가 고기잡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일곱 형제가 함께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같이 배를 타고 멀리까지 나아가 고기를 잡다가 안개가 끼면서 파도가 거세워져서 우선 가까운 섬으로 대피했어요. 그 섬은 제주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외눈박이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섬은 그들 일곱 형제에게는 처음 보는 곳이었어요. 여러 해 동안 바다에서 생활하였고 이따금 풍랑에 휩쓸려 표루하기도 하였으나 이 섬은 아주 낯설었습니다. 섬에 잃은 그들은 우선 사람 사는 집을 찾아 나섰어요. 사람이 사는 섬 같기도 하고 무인도 같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찾아다니다가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거의 저물 무렵 그들이 섬 한평 구석에서 자그마한 불빛을 발견하고 따라갔더니 조그만 초과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정말 자그마한 집이었어요. 주위는 조용하고 단지 불빛만 흘러나올 뿐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위는 우거진 나무숲으로 쌓여있어 조용한 게 무슨 귀신이 사는 집 같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제일 큰 형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계십니까? 풍랑을 만나 이곳에 표류한 사람들인데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몇 번이나 소리치자 늙은 노파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형편 얘기를 하고 도움을 정했어요. 노파는 일곱 형제의 모습을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보더니 집은 노추하지만 들어오시오. 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노파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밖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안의 방들도 꽤 넓었습니다. 그들 형제는 그 집의 맨 끝 방에 모두 같이 들어가서 우선 쉬게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간 그들은 갑자기 몰려오는 졸음 때문에 모두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은 잠이 오질 않았어요. 피곤한 것도 모르겠고 오히려 정신이 또렷또렷하니 맑아졌습니다. 얼마 후에 저녁이 들어왔어요. 이 고듬식이 입에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배고픈대로 욕이나 하시오들. 노파가 손수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와서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는 젊은이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과 국분인 저녁이지만 그들은 허겁지껍 잘 먹었어요. 그런데 막내만은 아무래도 그 국 맛이 이상했습니다. 고기 국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맛이 역했어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국 같았습니다. 그래도 여섯 형들은 그저 잘만 먹었어요. 그러나 막내는 먹는 신욕만 하다가 물리쳐 버렸습니다. 식사를 끝낸 그들은 그냥 이리저리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막내만 벽에 몸을 의지하고 자는 척했지요. 그렇게 얼마가 지난 후였습니다. 밖에서 옹성옹성하는 사람 소리가 났어요. 누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영감 이제야 오십니까?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오. 사냥도 못하고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까? 난 집에 앉아서도 일곱 마리나 잡아 두었는데 일곱 마리? 아니 그것들이 어디 있어? 저 안방에 가둬놓았습니다. 막내가 어렴풋이 잠이 들라 말락 하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두 늙은 부부의 목소리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막내는 일어서서 문을 살그머니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문이 잠겨있어 열수가 없는 겁니다. 좀 더 힘을 써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허사였습니다. 영락 없이 갇혔구나. 그렇다면 그렇다면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사냥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람을 잡지 못하였다는 말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막내는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는 형들을 깨워서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뭐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가두어 놓았다고? 모두들 놀랐으나 서로들 얼굴만 쳐다볼 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막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도구를 꺼내었어요. 형들도 도구를 꺼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던 도구들 가운데 자그마한 망치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으로 밖으로 난 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형 둘이 밖을 살피고 나머지는 조용조용히 벽을 뚫어나갔지요. 그렇게 해서 겨우 사람 하나 기어나 갈 만한 구멍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그 구멍을 통하여 밖으로 빠져나와 멀리 멀리 도망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빠져나온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무작정 달리기만 했습니다. 얼마를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한 백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어른 말씀 좀 묻겠습니다. 막내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노인은 말없이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먼데서 고기잡이를 나왔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 섬에 들어오긴 하였으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섬에서 배를 댈 만한 데가 있습니까?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배를 대고 내렸던 곳을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였어요. 저 멀리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달려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필시 그들을 가두어 놓았던 노인 같았어요. 사태가 급박해졌습니다. 노인 어른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저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제일 큰 형이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며 애걸했습니다. 노인은 그간의 사정을 묻지도 않고 옆에 있는 큰 바위를 굴려서 그들을 그곳에 숨겨주었어요. 얼마 있더니 말을 타고 개를 이끈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이 금방으로 젊은이 일곱이 지나가는 걸 못 봤습니까? 백발 노인에게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개가 그 바위 주변을 돌면서 코를 벌름 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지요. 말을 타고 왔던 노인은 그 주위를 몇 번이나 돌면서 젊은이들을 찾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백발 노인은 다시 그 큰 바위를 들어 올리고 일곱 형제를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당하였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지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머리를 끄덕이더니 바닷가로 이르는 길을 일러주면서 배를 탄 후에는 고향에 닿을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가야하네. 가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해. 만약 뒤를 돌아보거나 말을 하면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버리니까 푸디네 말을 명심하고 어서 떠나게 하고 당부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노인은 손을 잡으면서 어서 떠나라고 했어요. 형제들은 노인의 말에 따라 바닷가에 이르러서 배를 찾아 타고는 배를 띄웠습니다. 배는 바람 따라 미끄러져 나갔어요. 그들 형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떠났던 고향 보목리가 눈앞에 어리더니 순식간에 마을 폭우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이 보이자 그만 기쁜 마음에 노인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살았구나. 제일 큰 형이 배에서 채 내리기도 전에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거기까지 타고 왔던 배가 휙하니 다시 그 섬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지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실수를 했는가. 겨우 이 한마디를 하고는 노인이 형제들을 앞장섰습니다. 그는 그는 직접 그들과 같이 배에 탔어요.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무사하게 고향까지 데려온 노인은 그 형제들과 함께 보목리에서 지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마을의 적당한 곳을 골라 그 노인을 모셨는데 그곳이 바로 조로기 당입니다. 그 후 이 마을에서는 대대로 지금까지 이 조로기 당을 받들어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모자란 골짜기 하나 옛날 중국왕은 천하를 다스리는 자기에게 어떤 다른 세력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항상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왕은 어느 날 밤 동쪽 하늘에 이상한 별이 뜨더니 오래도록 지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던 별이었지요. 왕은 즉시 점쟁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저 별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보통 별이 아닌 것 같다. 점쟁이는 아무 말도 없이 오래도록 그 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저 별은 조선 나라 제주도에서 이상한 기운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조선나라 제주도라 왕은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중국 땅도 아니고 조선나라의 이상한 징조라면 세상을 뒤엎을 큰 장군이라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걱정되었지요.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그곳에서 아마 큰 인물이 곧 나올 징조 같습니다. 옛부터 별이 나타난 곳에서 큰 인물이 나왔었지요. 점쟁이는 그 모든 일이 자기 탓이냥 자꾸 머리를 조아리며 기어드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방도가 없느냐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 미리 그곳에 가서 그 땅의 전기를 끊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전기를 끊어버린다. 예 그러하옵니다. 그 일을 누가 쉽게 할 수 있느냐 그곳 사람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라더냐 자기 땅의 전기를 끈도록 놔두게 황공하우나 소인이 가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점쟁이는 자기가 꺼낸 말이니 그 일은 자기가 맡을 수밖에 없다고 자청하여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목숨을 내거는 일이었어요. 점쟁이는 중의 옷차림을 하고 제주도를 향해 떠났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중국 점쟁이인 중은 아름다운 한라산에 우선 놀랐어요. 저런 산이라면 틀림없이 세상을 지배할 인물이 나올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섬 안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사정을 살폈습니다. 인물이 날 땅의 정기가 어디 있는가를 알기 위함이었지요. 한라산은 높기도 하거니와 깊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주 얌전하게 앉아있는 것 같았으나 들어서 보면 깊은 골짜기들이 수없이 많고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아름답고 신비한 곳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온갖 짐승들이 다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 짐승들이 섬 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게 더욱 이상했습니다. 음 저 짐승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면 틀림없이 힘께나 쓰는 자들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섬 사람들은 호랑이와 사자 코끼리 같은 짐승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힘내기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큰애들은 그렇게 놀다가도 이 이상한 중을 보면 화들짝 놀라 숨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중은 그들이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은 그렇게 얼마 동안 섬에서 생활하는 동안 한라산 북쪽 기슬개 있는 골짜기가 이상스럽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골짜기를 가만히 세어보니 그 수가 꼭 백이었습니다. 백골 백골 중얼거리던 중은 바로 여기다 하며 손벽을 쳤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섬에 임무를 나게 할 정기가 서려있는 곳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이 섬에서 저 많은 맹수들을 없애고 저 골짜기도 부숴버릴 궁리를 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섬 사람들과 친해지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는 매일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목탁을 쳐 복을 빌어준다고 하면서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섬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이상한 중을 경계하였으나 곧 가까워졌습니다. 중국에서 왔다는 바람에 우선 안심했지요. 태국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온 스님이면 반드시 의로운 일을 베풀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중은 마을 사람들을 구슬리기 시작했어요. 당신네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섬 사람들의 생활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땅이 비좁고 거칠어서 농사가 잘 안 되어 산에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가는데 그것도 산 짐승들 몫을 놔둬야 하기 때문에 늘 배가 고팠지요. 참 딱 또 하십니다. 왜 나무 열매를 저 짐승들 몫으로 남겨둡니까? 종이 딱 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친구가 아닙니까? 그들도 살아야 할 게 아닙니까? 마을 사람은 당연한 것처럼 대답 했습니다. 참 딱 갑니다. 언젠가 저 산 짐승들도 그 수가 불어나면 당신네들은 따먹지 못하게 할 겁니다. 나무 열매만으로 배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당신네를 잡아먹으려 될 겁니다. 중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짐승들과 사람들은 서로 원수간 이어서 기회만 있으면 잡아먹으려 한다는 이야기 언젠가는 이 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 짐승들을 잡아 그 고기를 먹으면 더 맛있고 배가 보르며 더구나 그 가죽이나 뼈는 요긴하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중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그 말이 옳을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짐승들과 싸울 힘도 없었고 방법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들 내 말만 잘 들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됩니다. 사람들의 속마음을 눈치챈 중은 옳다 쿠나 하면서 사람들에게 바싹 다가들었습니다. 짐승들을 저 골짜기로 다 모으기만 하시오. 그 다음 일은 내가 책임질이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 모을 수 있어요? 태국 동물 대왕이 들어왔으니 모든 산 짐승들은 다 모이시오. 하고 크게 소리를 치시오. 그러면 모여들 겁니다. 사람들은 중의 말을 듣고 들과 산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며 태국 동물 대왕이 들어왔으니 모든 산 짐승들은 다 모이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산속과 들 숲에서 뛰어다니던 짐승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의아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그러나 자기네 대왕이 왔다는 바람에 궁금증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왕이라 그게 대체 누군데 왕은 왕인 모양이지 그래서 아마 우리들에게 무슨 큰 은혜라도 베풀려 는가 봐 가보세요 우리들 왕을 만나보세요 짐승들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서 서로 모여 은혼 끝에 모이기로 결정을 하고 모두들 한라산 북쪽 기슭에 있는 그 백개나 되는 골짜기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코끼리 사자 여우 온갖 짐승들이 길게 줄을 지어 모여들었지요. 중은 모든 것이 척척 뜻대로 잘 되어간다고 좋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백골짜기에 제멋대로 흩어져 들어가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렇게 흩어져 들어가선 자기가 일하기가 어렵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에게 짐승들을 한 골짜기로만 모으도록 했습니다. 온 섬 안에 있는 짐승들이 다 모이자 골짜기가 비좁았어요. 자연이 힘센 짐승들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고 약한 놈들은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중은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지요. 맹수들만 없애면 되니까요. 그렇게 한 골짜기에 맹수들만 가득 모이자 중이 그들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맹수들은 그들의 왕을 보기 위하여 고개를 내밀고 목을 빼고 야단들이었어요. 중은 사깟을 푹 눌러쓰고 그들 앞에 나가서 가만히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 번 연불만 외면서 목탁을 두드렸어요. 짐승들은 이상 야릇한 자기네 대왕의 모습에 적이 실망했습니다. 모습은 사람과 비슷한데 쓴 모자며 입은 옷이 별난게 왕은 왕인 것 같다고 생각했지요. 중은 그렇게 선을 보이고 나서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대왕으로서 나는 처음 만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나눠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중은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골짜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보를 외워댔어요. 땀을 벌벌 흘리며 연보를 외던 중이 갑자기 너희들은 모두 살기 좋은 곳으로 가거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만난 첫 선물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 섬 안에 얼신도 하지 말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외침이 끝나자마자 우레가 치고 바람이 불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에 비바람이 개고 천둥이 머졌습니다. 짐승들이 모였던 골짜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중은 하늘을 바라보며 합장을 하고 나무하미 타보를 외는 척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맹수들은 다 죽었습니다. 저 한라산에 남은 짐승들은 이제는 당신의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중은 자랑을 하듯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아름답던 백개의 골짜기 중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것을 안 것은 조금 뒤였습니다. 맹수들이 없어진 것이나 골짜기가 없어진 게 섭섭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맹수들과 놀던 때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는 산에 남은 짐승들도 사람들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 맹수들과 어울려 놀던 때보다 점점 자기네가 나약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무섭고 짜증이 났지요. 어깨 힘이 작고 빠져버리는 것 같았답니다. 서자의 효 옛날 어느 집안에 둘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 즉 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멀리 친척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 즉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심한 때였습니다. 그는 여러 형제 친척들에게서 심한 차별을 받아오던 터라 차라리 멀리 양자로 가는 것이 다행이라고 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제사 때나 자기가 태어난 생가에 와봐도 그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여 늘 원통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사 제사 때에도 그는 여러 형제들과 같이 아버지 제사상에 예를 올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마당에서 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자기 신세를 한탄했지요. 그러면서도 조상에 대한 그의 효성은 극진하여 그러한 모욕에도 제삿날을 잊지 않고 먼 길을 걸어 꼭 참내하였습니다. 어느 일이었습니다. 여느 때 같이 서자는 생가에 제사를 올리려고 아침 일찍 집을 떠났습니다. 아침부터 흐릿하던 날씨는 산길에 접어들면서부터 험악해지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를 피하려고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적당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돌보지 않아서 잡초가 우거진 임자 없는 무덤을 찾아 들었어요. 거기에는 가시덤불과 나무들이 무성하여 잠시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비를 피하면서 그는 갖고 다니던 낫으로 가시덤불을 개고 자리를 만들어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먹기를 기다렸지요. 비는 꽤 오래도록 계속 내렸습니다. 그는 비 개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때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하얀 백발로인이 나타나서는 나는 이 모덤에 묻힌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 집을 깨끗이 정리하여 주시니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당신 아버님 제삿날인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 이것을 당신 아버님 제사상에 올리도록 하십시오. 하였습니다. 말을 마치자 노인은 사라져버렸어요. 깨고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어느덧 비는 개고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다시 생가인 홍로 마을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어요. 서귀포 채 못가서 효돈 마을이 있고 그 동쪽에 큰 내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노여서 내에는 물이 많이 불어 있었어요. 그때 무엇인가 냇물에 떠내려 오는 것이 그의 눈에 띄 무엇인가 하고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바로 노루가 냇물에 떠내려 오다가 나무 틈에 끼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꿈속에서 노인이 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이것이로구나 그 노인이 말한 것이 그는 기뻐하며 그 노루를 둘러매고 생가에 이르렀습니다. 모여있던 친척들은 모두 놀랐지요. 밤중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한 일도 놀랍고 더구나 큰 노루까지 짊어지고 왔으니 더욱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생전 처음으로 여러 제관들이 그를 방안으로 불러들여 같이 제사에 참석시켜 주었습니다. 오 서자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다음날 돌아오는 길에 그는 다시 그 무덤에 들러서는 더 정성들여 무덤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나무나 가시던 불도 배어냈지요. 그러다가 비석을 발견하였는데 그 모담에 지체 있는 집안에 조상이 묻혀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그 집안에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오 서자는 그들에게서 많은 사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산을 지키는 여신 아주 오랜 옛날 이었습니다. 안덕면 화순마을 바닷가에 고성목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키가 크고 힘도 셌습니다. 그러나 아주 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벼슬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닌 힘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여 많은 재산을 모아 결국에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는 일을 잘할 뿐 아니라 재주가 비범하여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척척 해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종들이 사는 집을 지었고 또 그의 집 주위에는 그를 호위하는 칼잡이들의 집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지방에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세도가로 살고 있었어요. 또한 그는 그 지방에서는 소문난 미인인 삼방덕이란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한편 구석진 곳에 큰 과수원 겸 별장을 만들어 거기에 작은 부인인 삼방덕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성목은 혹 비라도 내리게 되면 그 첩의 집까지 가기가 매우 불편했어요. 더구나 5월 장마가 계속 되는 동안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라산에 올라가 산돼지 수백마리를 잡아다가 그 가죽으로 그 첩의 집에까지 깔아놓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호사스럽게 살았고 마음먹은 바를 꼭 이루고 말았습니다. 고성목이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소문이 관가에 까지 알려졌습니다. 목사는 사람을 보내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하여 본 결과 어마어마하게 산다는 게 사실이었어요. 더구나 그의 집터가 문제였습니다. 그곳은 보통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집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위험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지요. 더구나 그의 첩의 아름다움에는 더욱 놀랐습니다. 조사하던 관리는 그녀가 임금의 후공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를 나왔던 관리는 그 모든 사실을 목사에게 그대로 보고하였어요. 목사는 그가 꼭 무슨 일을 꾸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구나 이 제주도에서는 자기가 제일 호사스런 생활에 가장 아름다운 첩을 데리고 사는 줄 알았다가 고성목 이야기를 듣고 나자 분통이 터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없앨 방책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어려운 일을 맡겨 그의 마음을 떠보려 하였습니다. 우선 목사가 고성목이 사는 것을 보러 찾아올 것이라니 길을 담배씨로 석자 두께나 되게 메워놓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성목은 하루 사이에 이 일을 해냈습니다. 목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일을 시켜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를 뒤따라 뒤따라 갈 사람들의 집심 백혈레를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 올리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고성목은 그것도 거뜬히 해내었습니다. 이제 광가에서는 그에게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잡아드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목사는 도무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끌어다가 혼을 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싶었으나 엄연히 법이 있는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문을 내었지요. 그가 역정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겨드랑이에는 날개가 돋았다는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가 비상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럴만하다고 마을 사람들도 생각했어요. 어느 사이에 소문이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광가에서는 그 소문을 핑계로 그를 잡아들였습니다. 네 이놈 내가 역정 모의를 한다는데 어찌 그런 무함한 짓을 할 수 있느냐 목사는 그에게 지독한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역정 모의에 대한 실토가 나올 리 없었지요. 그렇게 고성목이 잡혀가자 상방덕도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도와 큰일을 하려고 했는데 운이 튀질러나 할 수 없구나. 산방덕은 이렇게 한탄하면서 그 마을 옆에 우뚝 솟아있는 산방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산방덕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바로 사람됨이 비상한 고성목을 부자가 되게 하였고 관가에서 내린 어려운 일들도 척척 해내게 만들었던 바로 산방산을 지키는 여신이었습니다. 그 후 고성목은 관가에서 가하는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해 세수로 혀를 깨물어 죽어버렸고 그의 많은 재산은 관하에서 모두 몰수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산방산 중턱에 큰 굴이 있는데 그 굴 안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산방덕에 눈물이라는 말도 전해진 답니다. 힘센 사람들 옛날부터 지금의 안덕면 화순이라는 마을은 동쪽과 서쪽 두 동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서쪽 동네에는 힘센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고 동쪽 동네에는 선비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동쪽 동네에는 마을 동쪽 냇가에 높은 언덕에 큰 바위가 있었고 서쪽 동네 역시 썩은 달이라는 언덕에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사이엔지 동쪽 동네에 선비들이 많은 것은 냇가 바위 때문이라 하여 그 바위를 유반석 이라 불렀고 서쪽 동네에 있는 바위 역시 힘센 장사들을 낙회하였다 하여 무반석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글을 읽었다는 양반들인 동쪽 사람들이 항상 서쪽에 힘센 사람들에게 꼼짝을 못했어요. 동쪽 사람들은 항상 이 일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동쪽 동네에 다른 지방에서 살던 한 젊은이가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얼마 지내는 동안 이 동네 사정을 알고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양반들이라는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에게 울리는 일은 다른 지방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정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는 집에서 나와 마을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그의 눈앞에 이상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동쪽 과 서쪽에 똑같이 불빛이 나타났는데 서쪽에 나타난 불빛이 동쪽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여기면서 그 밤은 그냥 보내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지난 밤에 불빛이 보이던 쪽을 찾아가 큰 바위가 버티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바위들은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게 범상한 바위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바위에 반드시 무슨 연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밤이 되자 그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어쩌녁 불빛이 나타났던 데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양쪽 바위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데 서쪽 불빛이 동쪽 불빛보다 더 밝고 힘있게 보였습니다. 그는 양반들이 장사들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연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사실을 동쪽의 소위 양반들이란 사람들에게 은근히 귀띔을 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네가 서쪽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 바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이틀 밤 동안에 그가 보았던 불빛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동쪽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바위를 무너뜨릴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서로 얼굴들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동쪽 동네 사람들은 썩은 다리 언덕에 있는 바위를 무너뜨릴 방도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 가을이었어요. 그 마을에 사람이 죽어 양쪽 사람들이 모여들어 장사를 치러야 하였습니다. 양쪽 동네 젊은이들이 장사 지내는 곳에 모여들어 각각 맡은 일들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동쪽 사람들의 머리에 불현듯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바로 지금이다. 오늘 해치우자. 그들은 장사 장사일이 진행되는 동안 동쪽 사람들은 여러가지로 궁리하던 끝에 힘센 서쪽 동네 사람들의 힘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장사일을 마치자 상가집에서 내놓은 술에 일꾼들이 모두 거나하게 취하였습니다. 동쪽 동네 사람들이 그때를 놓치지 않았지요. 자 기본도 그렇지 않고 하니 우리 동네 대항 힘자랑이나 합시다. 힘자랑을 동쪽 동네에서 먼저 제의하자 서쪽 사람들은 이게 웬일이냐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해봅시다. 서쪽 사람들은 기세가 등등하였습니다. 힘자랑이 시작되었어요. 제일 힘센 사람이 나와서 큰 돌을 들기로 하였습니다. 할 때마다 동쪽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서쪽 사람들은 신이 나서 야단 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저 바위를 굴려보기로 합시다. 동쪽 동네 청년 대표가 나와서는 서쪽 썩은 다리에 있는 그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하겠소 늘 지기만 했으니 동쪽 동네에서부터 먼저 그 바위를 무너뜨려 보기로 했습니다. 서쪽 사람들은 속으로 웃기만 했지요. 잿갓놈들이 모두 힘을 써봐야 별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동쪽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힘을 써보는 척 하였으나 바위는 끄덕끄덕도 안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털고 비슬비슬 뒷걸음질 하면서 물러났습니다.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서쪽 동네 사람들이 우아 소리지르며 그 바위에 달려들었어요. 순식간에 그 바위는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때 였습니다. 그 굴러떨어진 바위 밑에서 파란 비둘기 한 쌍이 푸드덕 날아오르더니 하늘로 솟았습니다. 비둘기는 한라산 쪽으로 유유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서쪽 사람들은 동쪽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을 알고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저놈들이 우리를 속였어 우리도 가서 저 동네 바위를 부숴버리자 서쪽 사람들이 우아 소리지르면서 동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두들 그 바위에 몰려들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들면 거뜬히 넘어뜨릴 수 있었던 그 바위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서쪽 사람들의 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서쪽 젊은이들은 땅을 치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그 뒤부터 이상하게도 서쪽 사람들의 힘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힘센다는 사람들은 비슬비슬 병들어서는 죽곤 하였고 또 힘있는 사람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지요. 결국 힘으로도 동쪽 동네 사람들을 당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무덤을 쓰면 안되는 곳 제주도 남군 화술리 근처 바닷가에 오뚝 솟아있는 산방산은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산은 예로부터 무덤을 써서는 안되는 곳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 산방산 꼭대기에는 평평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무덤을 쓰면 그 집안에 반드시 힘센 장수가 나오거나 가뭄이 계속되어 흉년이 든다는 얘기가 전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뭄이 계속되면 누가 몰래 거기에 무덤을 쓰지나 않았나 해서 마을 사람들이 올라가 샅샅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몹시 심한 가뭄이 계속되었어요. 보름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자 마을에서는 산방산에 누가 몰래 무덤을 썼다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산방산에 올라가 새로 찾기 시작했지요. 며칠을 찾아다녀도 헌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몰래 새로 쓴 무덤을 찾게 되었어요. 그 무덤은 보통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산방산 한 뒤통이에 구를 파고 그 속에 무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것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시체는 조금도 상하지 않은 채 살아있었습니다. 더구나 겨드랑이에 날개까지 돋아있었지요. 사람들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날개를 도끼로 찍어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곧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그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장사진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불볕이 내리쬐던 하늘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체를 그냥 두었으면 하늘로 올라가 정말 큰 장수가 태어날 뻔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네 손으로 그 장수를 죽여버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무담을 찾아내어 가뭄이 가시고 비가 내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도 생각했습니다. 산방산의 꼭대기는 명당임으로 평민들이 무담을 쓰면 그 집안에 나라를 뒤엎을 역적이 날 우려가 있으므로 하늘이 역적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뭄을 내려 마을 사람들 스스로 그곳에 무담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무당의 조상들 옛날 옛적 아주 오랜 옛날 임대감은 김씨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의족해 살고 있었습니다. 임대감은 지체 있는 집안에 재산도 많아서 부러울 것 없는 처지였어요. 그러나 하나 안타까운 일이 있으니 그건 나이 오십이 되도록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 부부는 앞마당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새떼만 보아도 부럽고 가을날 섬돌 아래에서 같이 울어대는 벌레 소리에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구나 어미 달기 병아리를 품고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들은 있는 재산을 모두 털어 주고 서라도 자식 하나 얻는 게 소원 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임대감이 내 거리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고 있을 때 어디에선가 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웃음 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그 웃음 소리가 무척 행복하게 들렸어요. 대감은 두던 바둑을 끝마치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웃음 소리가 들리는 곳은 어느 막다른 골목에 있는 쓰러져 가는 초가집 이었어요. 거정문을 단 단칸 소가집 안에서는 여전히 즐거운 웃음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감은 이렇게 궁색한 집에서 이렇게 행복스런 웃음 소리가 들린다는 게 이상해서 거정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거지 부부가 아기의 재롱을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임대감은 그 정경이 하도 좋아서 정신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남편이 우리 팔자가 제일이다. 세상에 권세와 돈을 다 가진 임대감도 자식이 없으니 우리만큼 행복하지 못할 거야. 하고 말하자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기가 와락 아비 품으로 달려들며 두 손으로 얼굴을 핥히려 드는데도 그대 부부는 깨르르 웃었습니다. 임대감은 도저히 그 정경을 더 볼 수 없었어요. 자식 없는 자기 팔자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집에 돌아와 방 안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잠그고 음식도 끊은 채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누가 와 사정을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 안에서는 큰일이 났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중이 시조를 받으러 왔는데 그가 문 밖에서 연보라는 소리를 대감이 들었습니다. 대감의 방문이 열렸어요? 얘들아 저 스님 잘 대접해드려라. 집안 사람들은 대감이 일어난 게 다없이 다행이라 생각하고 중을 사랑으로 모셨습니다. 대감은 그를 잘 대접하고는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스님 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세상에 나와 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습니다만 단 하나 자식이 없는 게 원입니다. 제발 소원이 오니 자식 하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임대감이 이렇게까지 남에게 간절히 사정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중은 임대감의 딱 한 처지를 듣더니 대감 어찌 그런 일이 소승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대감의 정성이 극진하면 소원을 이룰 수도 있겠지요. 하고 아리송한 말을 했습니다. 스님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자식을 얻는 게 소원입니다. 대감은 중의 옷소매를 잡고 다시 간청하였습니다. 백일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정성을 다하여 불공을 들이면 부처님께서 들어주시겠지요. 중은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임대감 부부는 많은 재물과 돈을 큰 수레에 싣고 그 스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날부터 백일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일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얼마 안 지나 그 부인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집이 떠나갈 듯이 웃어보았어요. 임대감은 어느 날이던가 그 거지집에서 들었던 웃음소리를 생각했습니다. 열 달 만에 딸 아이를 낳았어요. 사내 아이가 아닌 것이 아쉽기는 하였으나 기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이름을 임귀녀라고 하였어요. 귀한 달이란 뜻이었습니다. 한 살 두 살 나이가 들수록 임귀녀는 아름답고 몸가짐이 단정했습니다. 온 동네에 귀녀 아가씨 소문이 대단했지요. 임 대감 집에는 밤낮으로 웃음소리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귀녀 아가씨가 열다섯 되던 해였어요. 임 대감과 김씨 부인은 멀리 서울로 살림을 옮겨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벼세살이를 하게 된 거지요. 임 대감 부부는 딸을 두고 가는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집 종들에게 단단히 당부를 했어요. 아흔아홉한 큰 집 안방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홉 대문마다 건장한 종들을 세워 아가씨가 머무는 안체에는 여종들만 출입하도록 했지요. 그 즈음 마을 뒷산 절에서 그 공부를 하던 선비들은 잠시 쉬는 사이에 휘영청 밝은 달을 보며 푹푹 한숨들을 쉬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멀리 떠나 이 타양에 와서 공부하던 그들이라 집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방에서는 제일 큰 이 절을 그리고 절을 겸한 이 서원에 전국 팔도에서 몰려온 수백명 선비들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밝고 고운 달을 보자 불현듯 고향집이 그리워졌어요. 달이 고우면 얼마나 고울까 임대감집 귀녀 아가씨 만큼이야 고울라고 누군가 무심히 달을 보며 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모두가 임대감 딸의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선비든 임대감 댁 전여에게 가서 시 한수만 받아오면 여기 선비들이 돈 열량식을 모아주기로 하면 어떨까? 선생님 대사가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비들이 귀녀 아가씨의 지금 처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보리다. 모든 선비의 얼굴이 글방 구석에서 나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일어선 사람은 주자라는 중이었어요. 그는 중의 몸으로 공부를 하던 처지였습니다. 모두들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어요. 그때 대사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의 뜻을 기특하게 여겨서 격려해주는 박수였어요. 주자는 중의 차림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집집이 시주를 받으며 돌아다니다가 임대감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목탁을 더 세게 도드리며 연보를 외웠어요. 무슨 일이오? 첫째 대문이 열리고 건장한 종이 나타나서 주자의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옛 소승 기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주자는 계속 고개를 조아리며 목탁만에 두드렸어요. 스님이고 누구고 이 집 부근에 얼씽거리다가는 성한 몸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요. 종들은 주자를 보자 다소 언짢기는 하였으나 맡은 책임이 있어 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시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아가씨께 소승이 뵙고 싶단다고 말씀만 아래 어주십시오. 뭐요? 뵙고 싶다고? 당신 정신나간 사람 아니요? 종은 주자를 냅다 칠 기세로 으르렁 어렸습니다. 시각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아가씨와 관계되는 일입니다. 하도 중의 태도가 진지해서인지 기세가 등등하던 종이 어물쩍한 얼굴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귀녀 아가씨를 모시고 있는 시녀가 나타났어요. 이대 귀녀 아가씨에게 나쁜 애기 닥쳐오고 있습니다. 어서 저를 뵙도록 하시오. 주자는 이번에는 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시녀는 귀녀 아가씨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절에 가서 백일 기도를 해 나은 내력이며 그 후에도 대감 내외는 딸을 위하여 많은 시주를 했던 일들을 말입니다. 무슨 일이 온대 스님께서 일이 급하게 아가씨에게 애군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애군이 닥쳐오고 있다는 말에 그만 임대감에 신신당보도 잊어버리고 중인 주자를 귀녀 아가씨에게 안내하고 말았습니다. 귀녀 아가씨와 만난 중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연볼만 외웠어요. 며칠이고 그 방에서 아가씨를 반듯하게 뉘어놓고 연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중과 여러 날을 지내는 사이에 둘은 둘은 그만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이 떠나고 난 뒤 귀녀 아가씨는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겨슬 살던 임대감이 돌아왔어요. 귀녀 아가씨는 부모가 돌아와도 자리에 누운 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그간에 일어났던 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낀 대감부부는 딸이 잠든 새 그 몸을 조사했어요. 임신한 사실을 안 대감은 노발대발 하였습니다. 양반집 채통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지요. 아무리 자식이 귀해도 음란한 딸을 집안에 둘 수 없으니 내쫓으라고 하인들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김씨 부인은 시중들던 종과 함께 딸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나 쫓아낼 때 의복과 폐물과 돈을 한술에 실어 보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귀녀 아가씨는 되도록 고향과는 멀리 멀리 떠나갔습니다. 무거운 몸에 걷는 길이 쉽지 않았으나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생전 처음 걸어보는 먼 길이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걸어서 그들은 어느 산속 자그만 화전 마을에 이르러 짐을 풀었습니다. 갖고 온 폐물이 많아서 생활을 꾸려나가기에 어렵지는 않았어요. 귀녀 아가씨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새쌍둥이였는데 모두들 잘생긴 사내 아이였어요. 식구가 불어나자 살림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에 갖고 왔던 돈이랑 폐물들도 거의 다 써버렸지요. 할 수 없이 귀녀는 동네로 일거리를 찾아 나섰고 밭일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귀녀 아가씨는 아들들을 공부시키고 싶었으나 집안이 곤란하여 서당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큰 한이었어요. 어느 날 이들 삼형제는 길에서 놀다가 서당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큰소리로 공부한 것을 외면서 오고 있었어요. 예 너희들 중얼거리는 이야기가 뭐니? 뭣도 모르고 삼형제 중 맨 막내가 애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대답도 없이 그 막내를 쏘아보더니 뭐 이 무식한 놈들아 알아서 뭘 하겠다는 거야? 서당에도 못 다니는 주제에 하고 상대하지 않겠다는 듯이 쏘아붙이고는 웃으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삼형제는 맥이 탁 풀렸어요. 보통 때 그네들은 이들 삼형제에게는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힘이 세고 또 영리한 이들에게 마을 아이들은 늘 지기만 했지요. 집에 돌아온 삼형제는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서당에 갈 수 없어요? 어머니는 한숨만 쉬면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친정 아흔아홉한 집이며 그 많은 종들과 돈 세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만났던 그 스님도 생각했어요. 삼형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들은 함께 서당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공부를 하고 싶으니 서당에서 심부름을 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당 선생은 이들 삼형제의 얼굴을 다시 한 번 훑어보았어요. 가난하고 압이 없는 애들이 공부를 하겠다는 것도 신통하거니와 그러기 위하여 서당일을 하겠다는 게 더욱 가상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주었어요. 삼형제는 부엌 일 청소 장작패기 물 깃는 일 등 온간힐을 마다하지 않고 하였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선비들의 어깨너머로 글 공부를 하였습니다. 걸레질을 하다가 손가락으로 마루 위에 글을 쓰기도 했고 아궁이의 불을 대다가 제 위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마당을 쓰다가 빗자루로 마당에 글을 쓰기도 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이에 삼형제는 글 읽는 선비들보다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들은 글이나 쓴 글은 잊어버리질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글 실력을 서당 안 선비들이 모두 알게 되었어요. 글뿐이 아니었습니다. 힘도 세고 활도 잘 쏘았어요. 종종 선비들을 따라 활터에 가 심보름 하는 중에 이따금 쏘아보는 활솜씨가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글과 활솜씨는 서당 안에서뿐 아니라 온 동네에 알려졌습니다. 삼형제가 서당에 들어와 일하며 공부한지 10년이 지나 그들의 나이 18이 되었습니다. 서당의 선비들이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모두들 기대를 갖고 그 준비에 바빴지요. 삼형제도 과거를 보고픈 마음은 간절했으나 그럴 처지가 못되어 안타깝기만 하였습니다. 마침 선생이 그들 삼형제를 선비들의 시종으로 따라가도록 했어요. 비록 과거길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울 구경이라도 할 수 있겠기에 매우 기뻤습니다. 선비들이 서울길을 떠났어요. 삼형제도 초라한 차림으로 선비들의 짐을 모아가지고 따라 나섰습니다. 사올길은 멀었어요. 더구나 그들은 여러 선비들의 짐을 모아지었기 때문에 길이 고되고 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선비들을 따라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사올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하루만 걸으면 사올에 도착할 거리까지 왔을 때 선비들은 아무래도 따라오는 삼형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들의 글이 선비들보다 나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어쩌다가 이놈들이 과거라도 같이 보게 되는 날이면 자기네들만 창피를 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들 노잣돈이나 가졌느냐? 삼형제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대답을 못했어요. 서당선생이 선비들을 따라가서 심부름이나 해주라는 명을 받고 왔는데 노자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럼 서울 가서 어떻게 지내려느냐? 우린 너희들 노자까지 대줄 수는 없다. 삼형제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서울이 얼마 남지 않자 이들이 공연이 강짜를 부리는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났지요. 그동안 그 무거운 짐을 모아지고 먼 길을 걸어오니를 생각하니 문학이 그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서울 구경이나 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큰형이 약간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마음 마음 같아서는 짐들을 내팽개치고 휙 돌아서 오고 싶었지만 그래도 과거 보는 모습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기에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된다. 우리끼리 짐을 지고 갈 테니 너희들은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선비들은 모두 일어서서 재짐을 찾아지고 길을 떠나려는 것이었습니다. 삼형제는 그냥 오두커니 서서 짐들을 내줘버렸어요. 그래도 그간 수고했다고 엽전 몇 푼이라도 던져주려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는커녕 수고했다는 말 한 마리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삼형제는 선비들을 떠나보내고 한동안 앉아있다가 배가 고프기도 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부자 마을이어서 큰 대문을 단 집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그중에도 제일 큰 대문을 단 지체 있는 듯한 집앞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일이나 해서 노자를 얻어 고향으로 내려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하려는 것이었지요. 한참이나 대문 앞에서 어슬렁거렸습니다. 누구라도 나타나면 사정을 하려는 것이었지요. 감히 대문을 도드리고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매나 실컷 도들겨 막고 쫓겨날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수선스러운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뚜껑 없는 가마를 탄 노인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다 생각한 제일 큰 형이 나으리 하고 앞에 너보죩이 엎드렸습니다. 두 동생도 엉겁결에 같이 엎드렸지요. 이놈들 감히 어디라고 기를 막느냐 우락부락하게 생긴 교자꾼이 소리를 지르며 꾸짖었습니다. 가마에 앉아있던 노인이 땅에 엎드려있는 삼형제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봐라 고개를 들라해라 하고 교자꾼들에게 일렀습니다. 고개를 들어봐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삼형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한 딱한 사정을 말했지요. 저들을 집안으로 들게 하고 잘 대접하도록 해라. 노인은 그들의 얼굴과 눈빛을 한번 보더니 이렇게 이르고는 총총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삼형제는 노인의 덕분으로 그 집에 들어가 우선 요기부터 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전에 재산까지 지냈던 황 대감 댁이었어요. 대감님, 소인들이 대감님께 드릴 청이 있습니다. 큰형이 저녁을 먹은 후 대감 앞에 나가 꿇어 엎드려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소인들은 비록 재주없고 가난한 처지이나 생전에 과거나 한번 보고픈 게 소원입니다. 대감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큰 은혜 죽어서라도 갚겠사옵니다. 대감은 이들의 정을 즉각 들어주었습니다. 우선 노추한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양반집 아들 같이 의관을 다 갖추어주었고 노자를 도둑히 마련하여 떠나도록 해주었지요. 대감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도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집을 떠나 서울에 도착했어요. 과거 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같이 왔던 여러 선비들을 만났으나 그들은 삼형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었지요. 삼형제는 무사히 과거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결과 같이 올라왔던 선비들은 모두 낙방하였으나 삼형제만은 모두 급제하였습니다. 삼형제는 관복으로 갈아입고 임금 앞에 나가서 글 재주를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비들이 유심히 급제한 그 삼형제를 살펴보니 그들은 분명히 자기네들이 내버려두고 온 그 서당 심부름 꾸님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었지요. 선비들은 은혼을 냈습니다. 삼형제만 급제를 하고 자신들은 낙방한 채 돌아갈 체면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삼형제를 낙방시킬 것인가를 생각했지요. 저자들은 중의 자식들이다. 아비도 모르는 천한 것들이다. 그 사실을 임금께 아르자. 한 선비가 입을 열었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삼형제의 집안 내력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중놈의 자식이 과거에 급제를 해. 임금은 노발대발 야단이었지요. 곰 명을 내려 그 삼형제의 집안 내력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삼형제는 과거에 급제하자 우선 무엇보다도 이 일을 기뻐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고향당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려와 보니 이미 과거 급제가 무효라는 임금의 명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더구나 삼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중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께 가 따져보자. 막내가 분해 못 이겨 시근거리며 주먹덩이 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삼형제 모두가 분한 것은 매한가지 였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스님이셨습니까? 삼형제는 어머니 앞에서 그간의 사정을 얘기한 후 마지막으로 큰형이 딱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돌아 앉아 버렸어요. 어머니 사실을 밝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둘째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소원입니다. 과거에 낙방한 일이 원통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부끄러워서 그럽니다. 막내가 어머니 두 손을 꽉 부여잡고 애거를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저먼 천태산 절의 세뇌모로 계신 주자 선생이시다. 어머니는 겨우 이 한마디를 하고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지 못했습니다. 삼형제는 어머니를 장사 지낸 다음 그 천태산의 절을 찾아 나섰어요. 석달 열흘 백일 동안 그 절을 찾아 헤맸습니다. 너무나 멀고 먼 길이었어요. 그들은 굶기도 하고 남의 집 만기를 해주기도 하면서 천태산을 찾아 다녔습니다. 백일 되는 날 해 점을 역 이었어요. 그들은 하도 피곤하고 배고파 길을 가다가 돌담 앞에 쓰러져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얘들아 그들은 꿈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삼형제가 동시에 눈을 떴어요. 난 너희들이 찾고 있는 아비 되는 사람이다. 아버지 언급결에 막내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가만히 놓은 채로 내 이야기를 듣거라. 너희들이 재주는 있으나 과거를 낙방한 것은 모두 운명이니라. 운명에 거슬러 애써 과거를 보고 벼슬을 하려는 생각은 버리거라. 그 대신 너희들은 가난하여 어렵고 병들어 아프고 권세가 없어 압박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니라. 목소리가 너무나 엄숙했기 때문에 삼형제는 긴장하여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큰형이 물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큰 힘을 주겠다. 너희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나에게 아래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그 사정을 하늘에 알려서 너희가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도록 하겠다. 소리가 그치자 그들은 똑같이 잠을 깼습니다. 어둠이 차차 짙어오고 있었어요. 삼형제는 서로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두 똑같았지요? 그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볍고 배고프지도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겨드랑이에 날개라도 돋은 듯 신이 나고 힘이 솟았지요. 그로부터 그들 삼형제는 괴롭고 어렵고 못사는 사람들의 억울한 원을 들어 풀어주는 일을 맡아있는데 그들이 바로 무당의 조상들이랍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무당의 조상들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무속인 무당이란 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당이란 존재를 인간과 신을 만나게 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신을 믿고 신에게 무언가를 빌고자 할 때 무당을 찾는 것이겠지요? 그런 무당이 시작된 것을 이 이야기에서는 삼형제에게 신비한 능력이 주어지면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속에 관한 구체적인 역사적 설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야기의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억울한 원을 풀어주기 위해 무당이 생겨났다는 마지막 표현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